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쓴이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 그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바람이 나서 저랑 이혼했던 남편 자식이 크게 엇나가는 걸 보더니 16년 만에 찾아와 울면서 석고대저였어요. 결국 다시 살림을 합쳤습니다. 원제 이혼한 전남편과 재결합을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남편과 재결합을 했어요. 이혼하고 거의 16년 만이죠. 뭐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한 거고 뭐 지금까지 나름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불만도 또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제 주변 반응이 다들 너무 부정적이고 날카로워요. 그게 자꾸 고민돼서 결국 이렇게 글올려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제 나이 23살 때 남편도 동갑이었어요. 그때 아이가 생겨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노가다 같은 즉 일당은 많지만 힘든 일을 찾아다녔고 저는 맨날 혼자 집에 남아 독박으로 가는 아이를 돌봤는데요. 저 역시 그땐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철이 없었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전혀 이해 못하며 매번 싸웠는데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갔고 그 이후 다시 예전처럼 일은 안 하고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마시고 놀다가 어떤 여자를 알게 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지나자마자 바로 이혼했고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그랬던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마음 여린 귀염둥이 오직 세상에서 엄마밖에 몰랐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작년이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애가 갑자기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고1이 돼서는 엄마인 제 말도 아예 안 듣고 계속 반항합니다. 뭐 이제는 아이가 워낙에 커서 덩치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정말 여자 혼자 하루하루 키우는 게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 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이 얼마 전이죠. 아이가 또 큰 사고를 쳤네요. 특히 이번엔 학교도 아니고 무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때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그렇게 가슴이 찢기고 아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달려갔더니 거기에 애 아빠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불렀답니다. 뭐 천만다행으로 이번 일은 훈방으로 마무리가 됐고 경찰서에서 나온 뒤 잠깐 하늘을 보고 있던 남편은 우리 식구 모처럼 모였는데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러더군요. 어색했죠. 근데 아들도 계속 그렇게 하자고 조르길래 알았다 하고 다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침울해 하던 애 아빠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울어요. 울면서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러더니 애한테 아빠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또 이렇게 힘든 짐을 혼자 지은 것도 자기 죄라고 하더니 두고두고 평생 동안 속죄하고 갚아 나가겠다 이런 맹세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것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또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일단은 그래 알았어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그 뒤로 이 남자가 정말 달라지는 게 보이더군요. 생전 연락 한번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매번 연락을 해서 애들 아이 상황을 묻고 또 아들과 자주 만나면 아빠 역할 열심히 하는 게 딱 느껴졌는데 이거를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빠가 챙기면서부터 사고도 절대 안 치고 엄마인 제 말도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이때 그래 역시 아빠는 아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하루는 아이 아빠가 먼저 저한테 재결합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사를 물어왔고 저는 계속 고민만 했는데요. 아들도 옆에서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이렇게 그래서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양보해서 합치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에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은 16년 만에 재결합을 했습니다. 참고로 공동친구원으로 양육비 매달 100만원씩 받았고요. 면접 교섭권은 월 1회 정도였습니다. 저만은 안 봤지 아들은 간간히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 반응이에요. 아니 너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런 선택을 해 애 아빠가 옛날에 너 배신하고 바람피운 거 너 벌써 잊었냐 그런 남자가 어? 다시 이렇게 살맛대고 사는 거 너 소름 안 끼쳐? 등등등 막 약속이라도 한 듯 돌아가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미 그거 16년이나 지난 과거 옛날 일이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미운 감정도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저 힘든 상황에도 양육비 매달 빠뜨리지 않고 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다행이라 여기면서 다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인 저도 잊고 있던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 말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는 아빠를 잘 따르고 아니 그냥 옆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빠랑 같이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방황하는 시간도 저절로 싹 사라지고 없고요. 뭔가 저도 가족의 따뜻한 감정이랄까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때 그 과거 일 때문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싶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16년이나 지난 저는 뇌에서 잊으려고 한 건지 뭔지 이젠 떠올리려고 해도 희미한 옛 기억일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나 정말 너무 괴로운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주변 사람들 지금 당장 끊어버리세요. 사춘기 남자아이 삐뚤어지면 이거 진짜 진짜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쓴이 가정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내 새끼 잘 키우는 거 이게 최우선이에요. 댓글 그래 이게 맞지 과거는 물론 용서가 안 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거 다 제치고 무조건 아들한테만 집중하는 게 옳다고 봐요. 2번 쓴이 나이가 이제 마흔 정도 됐겠군요. 그래요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잘 지내는 거 이게 우선이죠. 그렇게 하려고 님도 애아빠랑 재결합한 거 맞잖아요? 친구들한테 그래 니들 걱정이야 나도 잘 알겠어. 그래도 앞으로 3년은 이렇게 오직 내 아이를 위해 살아갈 작정했으니까 니들도 그만 떠들어라 이렇게 하세요. 아 근데 딱 하나 늦둥이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세요. 3번 보통 이런 경우 엄마가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는데 공동친권에 매달 양육비 100만원씩 보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식한테 애정은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네요. 내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보면 양육비 받는 거 하나도 못 봤다. 4번 아니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쓴이 내 가족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쓴이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 거고 안정을 찾아간다 이겁니다. 아니 새 식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겠다는데 주변에서 왜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참견질을 하는지 원 그런 쓸데없는 참견하는 사람들 손절해버리고 본인 가정에 올인하세요. 그냥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5번 지금 여기 쓴이 편이 많이 있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당시 쓴이가 얼마나 징징됐으면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다 생생히 기억을 하고 그런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할까 싶기도 해요. 쓴이 상황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분노도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연이 온 사람들일 텐데 그냥 무조건 연 끊어라 이렇게 종룡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걱정해주는 건 고맙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6번 네가 그때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달달달 벗고 괴롭게 했으면 당사자인 너보다 더 잘 기억하겠냐고요. 그냥 이건 네가 입을 가볍게 놀린 업보에요. 7번 아니 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으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야? 남편도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들이랑 시간 자주 보내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면서요. 주둥이로만 애비 노릇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적어도 쓰니 남편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글쎄요. 괜찮다고 봅니다. 8번 님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찌어찌 했는지 네가 다 기억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야 그 지랄을 하고 또 만난다고 이런 느낌이지. 뭐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쓰니 인생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산다면 그거야말로 자식 입장에서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다시 합치는 거 이게 최고 중에 최고 아니겠냐고. 9번 그래요. 이제 이제 와가지고 뭘 어쩌겠어요. 이미 합쳐버렸는데 그냥 앞으로 잘 살 국리나 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10번 쓴 이가 합치는 거 솔직히 나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애가 고작 전화에 경찰서까지 간다니 덜덜덜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옆에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아빠가 그걸 잡아줘야죠. 추가 당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징징거리고 남편 욕을 많이 했으면 그러겠냐 라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남편이랑 저랑 동창이고 그래서 저보다 제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걸 알았어요. 바람피운 거 저 역시 이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당시 저는요 아직 아이가 너무 어리고 내 인생도 끝났다 생각해서 밥도 안 먹었고 집에서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셋 빼고 아무 하고도 연락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 문제는 굳이 몇 년 혹은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들이 마치 가십거리 처럼 야 너 이번에 다시 합쳤 다면서 이렇게 소식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친다 이거예요. 또 제가 비록 남편이랑 다시 살림을 합친 건 맞지만 혼인 신고 는 안 적인 거라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거 그게 눈에 보이니까 저는 그걸로도 만족을 합니다. 여하튼 응원해 주시고 성의껏 답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1번 그래 나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할 짓거리를 해도 내 옆에 자식이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긴 되더라고. 2번 사람 안 바뀐다고 아마 바람은 또 피울 거예요.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아이를 위하는 게 맞다고 봐요. 3번 응? 아니 절친도 아닌 사람들 말을 왜 그렇게 듣고 있어요. 얘들아 잘 모르면 아가리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4번 여기서 쓴이 바보 같다며 비난할 거 없어요. 내 삶 그리고 아이의 삶.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 이 쓴이는 그저 자식의 삶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5번 뭐 쓴이가 제 친구였다면 저도 반대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내 새끼를 위해 모든 걸 감내하겠다는 사람한테 거기서 남들이 감히 뭐라 할 수는 없는 거라 보건요.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응원을 해야 그게 친구라고 봐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평소 하는 말이죠. 사람 안 바뀐다고.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건 아닌데 적어도 자식에 대한 그 마음만큼은 가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 어쨌든 지금 당장 아이가 좋아하고 또 쓴이도 그걸 뭐 감내하겠다니까. 여기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나온 댓글처럼 그래도 이세는 또 다른 이세는 조금.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